지금 여러분은 EBS 단편소설관 지튼의 송영욱과 배우 최국희 씨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티븐 킹의 금연 주식회사 읽어봤습니다. 자, 결말 부분까지 읽어봤는데 작가가 또 마지막 문장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던져줍니다. 그녀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었던 것이었다. 와우.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소리를 질렀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 이 지미 메칸이 처음에 만났던 그 친구죠. 이 모리슨에게 이 금연 주식회사를 소개시켜줬었다. 오늘 작품을 읽으면서 흡연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때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까. 그냥 픽에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글쎄요. 손가락까지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요. 참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중독이라는 끊기 어려운 어떤 고통과 사랑이라는 걸 같이 이렇게 엮어낸 작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 생각에 작가가 좀 변태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좀 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쓴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말이 안 돼. 여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여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처음에 전기 충격 정도는 괜찮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 온 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박분화 님이 안 돼! 라고 하셨고요. 정말 그냥 깔끔하게 안 돼. 어디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답니다. 네, 강혜선 님. 아, 쿠키 님 목소리 완전 으스스 소름돋아요. 제가 도나티를 좀 굉장히 사무적으로 했는데. 사무적인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 입이 안 되고. 오늘 쿠키 씨가 아주 핑크색 머리 끈을 하고요. 양갈래 머리를 하고 되게 귀엽게 또 요즘에 김연아 닮았다는 얘기에 어울리게끔. 진짜 김연아 씨처럼 하고 왔는데 그런 소름 끼치는 연기였습니다. 김윤희 님은요. 무섭네요. 금연 성공하겠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금연과 다이어트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좋은 회사입니다. 투자하고 싶네요. 유진 님. 금연 회사의 눈이 안 미치는 곳이 없네요. 담배가 무서운 것인지 사람이 무서운 것인지. 둘 다 무섭죠. 사람들이 담배 만들어낸 거잖아요. 또 사람이 피우는 게 담배이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정부에서 머리 자료라고 했었잖아요. 장발족들. 그런 생각도 나고요. 정부를 좋아하지만 저는 아무튼 그 어떤 통제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문혜정 님은요. 정말 대단해요. 이걸 영상으로 본다면 정말 대박일 듯. 상상을 초월하는 작가의 창의력 대단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 미영 님. 저희 신랑도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금연을 시키고 싶네요. 6살 된 딸은 아빠가 냄새난다고 싫어하는데도 금연할 생각을 안 하네요. 여기 방법은 너무 충격적이고요.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6살 된 딸이면 뽀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담배 냄새 나서 싫어 이러면서 뽀뽀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담배를 끊으시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그것도 또 사랑이랑 연관된 거죠. 기본적으로 사랑이고 또 벌칙이잖아요. 곽상현 님은 오늘 소설 금연주식회사 정말 끔찍하네요. 저도 주말에는 단편소설관 금단증세로 허전해요. 저희 또 단편소설관에 중독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자 퀴즈 정답 바로 중독이었죠. 중독. 구자숙 님께서요. 단편소설관에 중독되었어요. 흥미진진한 단편소설관.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희성 님 전 아마욱 님 연기에 중독된 듯합니다. 가끔 깜짝 놀랄 만한 연기를 보여주셔서 라디오를 끊을 수가 없네요. 가끔이죠. 가끔. 대단하세요. 좋은 중독입니다. 라디오는. 강혜선 님은요. 두 딸과 신랑 저희 가족들은 다 저에게 한 번 이상은 중독되었는데 ... 신랑은 결혼 5년 되어가니 해독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5년이면 제가 듣기로는 좀 긴 시간인 것 같은데 해독되는데 깊어지신 걸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정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75 님. 3일째 듣고 있는데 DJ 님께 은근 중독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정 펜으로 거듭날게요. 감사합니다. 3일만 들어서 그러신 걸 겁니다. 좀 더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것 같네요. 74671. 7467 님은요. 정말 너무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주차장인데 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독. 흐흐라고 하셨습니다. 주차장 그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CCTV로. 거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금연구역입니다. 네. 자. 쿠키 씨.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저는요. 평상시에 어딘가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독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중독되지 않음에 중독되어 있는 거네. 그럴 수 있겠죠. 무엇에도 빠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 맞아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해봤으면 저는 좀 중독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잘 빠지고 좀 즐겨요. 네. 근데 저는 그 빠지고 그 심해로 들어가는 그 느낌을 또 알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되게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예전에 한 번은요. 저는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어떤 뭐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지워요. 네. 안 해. 이러면서 지운 다음에 또 까는 거예요. CD를 어디서 찾아가서 또 깔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끊었냐면요. CD를 그냥 벽에다 던져버렸어요. 네. 막 안 해 이러면서 깨졌죠. 네. 그걸 딱 보니까 그 충격에 제가 끊게 되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그때 한참 이 게임할 때 게임 아이디 안 해보셨다고요? 안 해봤어요. 게임 아이디 만들 때 유행했던 게 이 왕 시리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금왕 인터넷 뱅킹. 그 다음에 주차왕 발레파킹. 그 중에 또 하나가 소설왕 스티븐 호킹. 아니 스티븐 킹. 그때 제가 스티븐 킹 소설 읽으면서 이런 아이디를 만들었었는데 오늘 이 왕을 위해서 낭독을 한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미있는 작품 했고요. 퀴즈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책은요. 전재훈님 그리고 문혜정님 0590님이고요. 연극 발표 좀 해 주실래요? 네. 연극 거기 트위터 호섬님. 뮤지컬 청춘의 십자로는 7467님.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런 탐정 소설이, 탐정이 나오는 그런 취지 소설이 아니었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서 저는 더 끔찍하고 약간 섬뜩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섬뜩한 연기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산부가는 길 따라 메밀꽃이 필무려 배나 단편 소설 속으로 떠나가자 어린 왕자를 만나 마지막 수업을 듣고 검은 고양이를 따라 썼나 단편 소설 속으로 떠나가자 단편 소설 속으로 떠나가자 네. 금요일인 내일은요. 1930년대 작품들 만나보는 날입니다. 내일 함께 읽어볼 작품은요. 염상섭 작가의 두 파산입니다. 자꾸 프랑스어처럼 되죠. 두 파산 두 파산이고요. 글자 그대로 두 개의 파산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하나는 재산을 날려먹는 파산이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떤 파산을 말하는 것인지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영애의 따라가면 좋겠네 들으면서 9월 20일 목요일 EBS 단편 소설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향기 짙은 오후 되세요. 다음 곡으로 한영애의 따라가 sanct 시작되지 않는 까닭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